엄마 아 엉덩이가 뜨거워 집에선 버거같은거 먹기에 눈치 보여서요 아아 엄마한테 맞어 엄마한테 눈치 보여 엄마가 라면이나 햄버거같은거 먹으면 눈치 줘 엄마꺼 아니 혼자 먹는다고 눈치 주는게 아니지 멍청아 몸에 안좋으니까 먹지 말라는거지 그거를 엄마꺼까지 사오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인거야 맘스터치 맘스터치 아아 리치왕이야 아 영능쓰는거 좀 까먹지 아 아까부터 자꾸 야수하라고 야수만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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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컴퓨터도 보지 못하는 승리를 보는 나의 전자두뇌 알파고 따위가 감히 날 컴퓨터도 못 보는 걸 난 보고 있었지 하하 허허 거짓 거짓 같구만 허허허허 야수는 어디갔는가 여있네 여이다있네 다음 턴에 랩업하고 요거사서 엄마곰찾는다 어 폭탄잘받아줘 오케이 폭탄 안죽음 미친미친 이겼죠? 이길만 했지? 엄마아 엄마아 엉덩이가 뜨거워 무치 아주 그냥 지들말만 맞다고 훈수 그냥 신나가지고 치는데 손가락들 함부로 놀리다가 아주 그냥 벤당에도 방송 봐요 채팅을 못 치는거야 아 훈수 들 때 훈수 들 때 어 너 죽었네? 잘가라 멀리 안나간다 아르거스 하나 찾으면 좋겠다 아 사자 좀 탐나는데 와 곤양이 두마리 육십팔퍼센트 아 거기 치면 좀 그건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거기 치면 좀 그런데 상대도 잘 싸워 아 이런 불만 없지 상대 입장에서는 엄마가 끊었으면 불만 없지 갑자기 칼레코스가 아르거스는 되게 중요해요 야수덱만큼 도발이 중요한 덱이 없어요 모든 덱 중에 도발이 제일 중요한 덱이 야수덱이에요 아니 괜찮아 너를 G 대 0에 처한다 건방진 댕클리프 녀석 아 잘못했다 또 시작했다 이거를 마지막에 샀어야 되는데 아 98.7% 맨 헐리쉣 하지만 엄마 건만 있는게 아니다 물 위에는 지도자도 있다 엄마 품안에서 벗어나서 지도자에게 강하게 키워진다 너를 G 대 0에 처한다 아 사나? 와 이거 안잡았으면 죽었는데 와 방금 존나 섹시했어 형 나? 뭐해? punk 가 ή 이거는 엄마羽 을 뽑을 아 골드 린을 뽑을수있다는 확신을 갖고 어차피 G 황크 안마칠까지 이걸 팔자 미칭 아 기계 기계 기계네 골드린 넘어 놓으면 고 25% 이러면 앵무새가 발동 굴 어 좀만 아 이게 구울이 한턴만 빨리 나왔으면 그치 구울이 한턴만 빨리 나왔으면 앵무새가 쳤을때 나왔으면 그랬으면 한명 죽고 더미 찬스 내가 만나죠 아니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사면돼 사실 이거 황카는 좀 에반데 골드린 넘어 놓은 상태에서 리븐 황카 맞춰놔서 뭐해 골드린 뽑으면 되지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찾아 질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리븐도 한 두장밖에 없고 두장밖에 없고 뭐지 이러면 다 버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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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게요 이거랑 이거 들어가니까 이거 그냥 써도되고 찾아봐 히드라가 안나오긴 했어 질수가 없어요 골드린 나왔으면 이거는 대충해도 이겨요 이거 한번 썹시다 그냥 이겨요 그냥 이겨요 절대 안전 절대 안전 백프로 아니 왜 지지 아니 왜 독서기 있지 아니 이긴거 같은데 이거 내가 이기지 않았나 아 이렇게 죽으면 뭐지 야수가 너무 적었어 야수가 한두마리만 더 있었으면 얘는 더미한테 졌네요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닌데 얘 리치왕이랑 싸웠는데 난 누구랑 싸운거야 그럼 아 얘가 나구나 아 얘가 나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내가 얘인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야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지지~~ 100% 맨 아 뭐야 아니 이걸 왜 내가 질 수도 있는 건데 띠용 오케이 다시 더미 띠용 요거 찾으러 이긴다 키들 합쳐? 합쳐 합치지마 합쳐 골드린 황카 맞춰 노노 하지마 당연히 합쳐야지 또 나왔네 쌍드라? 어차피 더미니까 쌍드라 쓰면서 다음 턴에 또 보자 Not bad 아 딱 보면 알잖아 이걸 모르나? 아 얘가 이겼겠죠? 얘 세더라고 자 이제 골드린이나 리본드이어 둘 중 하나만 찾으면 이기죠 구울 찾아서 이걸로 이길 것 같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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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ARRGG! 샥! 샥! 취-지-일-일-일-일! 1등 선원분하고 깔끔하게 1등 성공했죠? 32딜- 응 아니 아까 왜 8등 8등 했냐고 린정합니다 이건 린정이지 우승선언문 이후 1등을 해냈습니다